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만제로 디마켓 권다영입니다. 헤리스와 트럼프 드디어 TV토론을 했습니다. 꽤나 헤리스가 잘했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았죠. 시장에도 그런 영향이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헤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를 낸 하루였습니다. 과연 사실 11월까지 얼마 남지는 않긴 했는데 이 기세를 계속 몰아갈 수 있을지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TV토론 이후에 시장에서도 색깔이 조금은 바뀌는 모습입니다. 달러인덱스도 내려오고 환율적인 측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니케이지 수가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달러인덱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토론 이후에 헤리스가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달러인덱스 101선까지 다시금 좀 내려와 있고요. 이에 아시아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N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141엔까지 내려왔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일 변동폭에 저점이 140엔대입니다. 꽤나 좀 많이 빠지면서 아시아 통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니케이지 수가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니케이지 수 같은 경우는 1.6%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고요. 특히나 19일에 BOJ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니케이 또 일본 시장 쉽지 않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상해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0.7%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심천지수나 커청반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권역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찾아봤더니 중국 내에서 신재생에너지 자동차가 잘 팔렸다라고 합니다. 중국 내 자동차 특히나 이런 전기차 쪽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많이 올랐던 은행이라든지 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상해종합지수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선물지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중보다 지금 낙폭을 좀 줄여냈네요. 소폭입니다만 0.3%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차 낙폭을 줄여내고 있다 보니 아마 저희 방송 끝날 때쯤에는 상승으로 돌려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선물 시장이 낙폭을 줄여내면서 우리 시장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선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어쨌든 지수는 2,500선, 700선을 딱 두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대 약보 합권에서 2,513포인트, 코스닥도 0.4% 소폭입니다만 결국에는 700선 지켜냈습니다. 700, 9선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코스피 거래대금이 8조 원대인데 외국인이 1조 넘게 오늘도 팔았습니다. 오늘까지 칠거래일제인가요? 대형 IT주를 중심으로 특히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팔아치우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오늘도 1조 원 넘게 팔았고요. 이걸 또 개인이 다 받아갔습니다. 9,000억 원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보여줬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실 그렇게 방향성을 잡지 않았습니다. 소폭 400억 원대 매수 보였고 선물 시장에서는 2,000억 원 매도하면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시가 쪽에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쉽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죠. 2% 가까이 빠지면서 64,900원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은 사실 2차전지의 날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5%대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 오늘 완성차 쪽도 약했고 은행주 쪽도 좀 약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은행주가 빠졌고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실현이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KB금융이 6%대 급락하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2차전지와 관련이 있다, 걸려있다 하면 오늘 빨간불을 켰죠. 포스케오 홀딩스도 3%대 강세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좀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또다시 신저가를 써낸 삼성전자입니다. 왜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이어갈까요? 7거래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64,900원의 마감을 지었고요. 8만 7천원까지 올랐었던 주가가 참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500선을 지켜내고 있는 와중인데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찍는다는 건 답답할 노릇입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월 초까지 이벤트 공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보도록 할까요? 오늘 2차전지의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일부 바이오 종목들이 또 선별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지수도 선방을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이 30만원 위를 지켜냅니다. 오늘 광고합권에서 마감 지었고요. 에코프로 비엠과 에코프로가 3% 때 엔캠도 함께 3% 때 강세 보여줬고 HLB도 함께 빨간불 켜내면서 코스피 시장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2차전지도 종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셀업체건 소재업체건 오늘 시세가 굉장히 좋았죠. 오늘은 삼성 SDI의 날이었습니다. 10% 가까이 올라주면서 36만 6천원 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이 5% SK이노베이션도 함께 올라줬습니다. 오늘 특히나 소재 쪽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SKC 참 오랜만에 저도 차트를 열어봤습니다. 11% 때 급등, SKI 테크놀로지도 9% 때 포스코 퓨처엠, LNF, 대한유아 같은 종목들이 6%에서 8% 때 강세를 보였고요. 헤리스 트레이드로 묶이는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2차전지에도 훈풍을 받아갔습니다.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CS윈드, CS베어링 오랜만에 좀 빨간불 강하게 켜내면서 11%, 19% 때 급등 SK오션플랜트도 6% 대명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함께 시세를 내줬고요. 또 ESS 관련해서는 좀 뉴스도 있었습니다. 신재색 에너지와 함께 엮이는 부분도 있고요. 또 ESS의 사업성 증대가 기대된다라는 하나증권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K이터닉스가 상한가였고요. 유일에너테크,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두 자릿수의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뒷코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LIGNX1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해리스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이 쭉 움직이는 가운데 사실 재건이라든지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혼조세 혹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LIGNX1 같은 경우는 오늘 8%대 급등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나온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분석에 뉴스에 상승을 했고요. 수출 품목의 다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면서 급등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전력이 초고압 직류 송전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 또 미국에도 이런 고압선을 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8%, J 일렉트릭 전기 붙은 종목들 일제히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유리기판 관련돼서 YC캠이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필옵틱스에서 글로벌 유리기판 소재업체와 장비 수주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불을 지펴줬고요. YC캠이 21%, 필옵틱스 18%, JNTC 같은 종목들도 14%대 급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계속해서 좀 희비가 교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닉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올랐습니다. 16%대 급등, APR, 케어젠,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2, 3%대 시세를 낸 반면에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의 시세 차익이 계속 나오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실리콘2,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종목들은 하락으로 마감했다는 점 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앵커의 마켓뷰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마감 딜러 이어가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락장의 연고점, 나 홀로 어깨춤 추는 통신주입니다. 관련해서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신주가 이렇게 지수가 안 오르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계속 대표님과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뭔가 방향성이 없을 때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면서 이야기한 게 통신주, 카지노, 지금 꼽아주셨던 것들이 잘 가고 있네요. 우선은 주식시장이 정답이 없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고 하지만 시장이 우리 마음대로 또 흘러가지는 않고 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도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은 통신주, 이제 어디로 우리가 잠깐 피신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통신주 쪽 한번 말씀드렸고 또 여행, 항공, 카지노 이쪽도 말씀드렸는데 여행, 항공, 카지노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조정 구간, 하지만 그 시점이 저는 또 9월 추석 지나고 다시 한번 또 와줄 거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도 담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통신주 좀 말씀을 드렸는데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KT 같은 경우도 지금 LG유플러스도 오늘은 위아래 꼬리를 다 달면서 오늘 조금은 그래도 시세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LG유플러스는 계속 지금 가장 통신 대형 3사 중에서 힘을 못 내는 모습이기는 한데 그래도 SK텔레콤이 좀 탑픽이었잖아요. SK텔레콤 꾸준히 잘 가고 있고 이렇게 하락장으로 가는 와중에도 연 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간다라는 점 좀 그래도 우리가 좀 찾자면 의미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경기 방어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통신이 경기 방어주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어쩌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호재료를 좀 찾아보자고 해서 아 경기 방어주구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끼어맞추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의 심리도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그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 올 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밸류업 기대감이 기대감은 있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미치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주도 경기 방어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조금은 내가 좀 쉴 공간을 찾아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쪽으로 지금 피신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사실 지금 IT 들고 계신 분들은 짐 싸서 어디 도망가고 싶을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도 물론 이 흔들림을 참아내실 수 있기 때문에 포트에 들고 계신 거겠지만 한켠에서는 꾸준하게 좀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SK텔레콤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때부터 지금 차트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부근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도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짐 싸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올랐는데 간다고? 나 짐 싸도 돼?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안 오르던 종목들이 쭉쭉 갔을 때 아무도 사실 통신주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 통신주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통신주가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통신주에 뛰어드는 흐름들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 보면 이게 9월 6일이죠. 지난주에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또 터지면서 윗고리가 달렸어요. 윗고리가 달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때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거래량을 준 다음에 윗고리가 달렸습니다. 윗고리가 달린다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 목요일 목요일이 또 이 꼬리 부분을 채워서 한 번 올라갔다 빠질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피신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서의 피신처를 찾아서 윗고리 부분을 채우고 다시 한 번 시세를 내줄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전화 휴대전화의 그런 통신 기지국에 대한 그런 문제 무선 인터넷에 대한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제 SK텔레콤은 그렇죠. 자칭 우리는 글로벌 AI 컴퍼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AI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자율주행도 통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게 나오나요? 드론. 드론에 더해서 드론 택시가 또 나오죠. 또 우주의 이제 우주선의 발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 사실은 5G, 지금도 5G가 아직 잘 터지지 않는 곳이 많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6G 이야기도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통신주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볼 때 미래 성장성은 굉장히 우리가 또 유망하게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서 봐서라도 클라우드나 이런 AI 쪽으로의 신사업이 굉장히 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또는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또 계좌 또 여러분들의 현금을 또 지키기 위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내가 지금 이 SK텔레콤 계속 올라가는데 위꼬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들어갈까 하시는 분들 비중을 조금씩 나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목표가 6만 원 제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목표가는 달성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을 홀딩을 하시고 이제 신규로 이제 통신주를 좀 바라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은 보수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유효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뭐 AI에 대한 그런 거품논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그런 우려들이 완전하게 해소는 되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소화가 되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 또 이렇게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향은 맞지만 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향이 맞다면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뭐 통신주를 하루 이틀 만에 사고 파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대선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대선 때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우선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통신주를 단기간에 트레이딩하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은 뭐든지 단기간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정말 두 자릿대수로 급등하는 이런 일들은 사실 이 주식시장에서 이게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좀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 때까지 저는 좀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성장성이 아주 좀 유명하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아주 유효하고요. 지금 관점에서 통신주는 단타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은 너무 빠르게 섹터 순환매 또 종목 순환매 장세가 너무 빠르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이제 추석 전후로 대선 전까지 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유효하다.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통신주 치고는 조금은 제가 생각했던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었네요. 통신주 이후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카지노주입니다. 카지노주 보시면 지금 강원랜드 차트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양봉 쓰면서 꽤나 많이 올렸고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제 기억에는 롯데관광 개발이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오르지 못했는데 기관이 지금 꾸준하게 담아가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 두 종목의 앞으로의 향방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우선은 저는 이제 추석 지나고 10월까지 해서 연휴가 굉장히 길게 남아 있잖아요. 중국, 일본, 이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관광객 수가 증가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말, 크리스마스 연말까지 해서 이제는 더욱더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입과 함께 사실은 이 카지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카지노는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번에 강원랜드에서 더 비중을 줬다고 해서 이제 호재성으로 작용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 카지노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제 미리 사셨던 분들에 대한 그런 차익실험 매물이 사실 쏟아졌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물량을 한 번에나 털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올릴 그 기미가 있어 보이고요. 매출에 대한 부분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런 호텔에 투숙하는 여행객들의 호텔 투숙 수보다 카지노를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그런 분들이 더 많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도 매출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갈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수 늘어나게 되면 사실 뭐 이 토비스나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카지노에 필요한 그런 재료 부품들의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그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또 한 번씩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도 이 중에서 탑픽으로 꼽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강원랜드는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두 번째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롯데관광개발을 좀 탑픽으로 드렸었어요. 근데 이 부분 지금 조금은 하락센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봤을 때 롯데관광개발도 여전히 제주에 대한 그런 수요들 여전히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요. 하반기 4분기 또 내년까지도 그 흐름들이 데이터 실적에 찍히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도 저는 그 시세가 좀 나와줄 거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카지노주까지 리뷰 쭉 들어봤습니다. 지금 약세장에서 좀 약진할 수 있는 섹터들을 지금 대표님과 함께 찾고 있는데 사실 계속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진 않았잖아요. 이제는 또 짐 싸서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정말 매일매일 사실은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시 그동안 시세를 못 냈던 식품주들도 조금씩 움직여 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K뷰티는 끝나지 않았다. K뷰티 가고 있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제가 전력 관련된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었고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전력주가 올해 굉장히 힘을 냈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ESS 오늘 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시장에서 보였었는데 ESS 관련된 그런 섹터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이 전력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ESS라 하면 에너지 저장장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말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ESS라는 부분 자체가 이 전력을 필요할 때 우리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ESS에 대한 부분 앞으로 좀 더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관련된 종목들 오늘 시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력과 함께 또 앞으로의 그런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 좀 가져놔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에서 ESS에 대한 사업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북미 쪽으로 ESS 시장에 대한 사업들 계속 좀 늘려가고 있는 부분들 이제는 한화나 SK 같은 경우는 불타지 않는 ESS를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제 우리가 여러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화재나 여러 가지 에너지 저장해 놓은 에너지들을 좀 쓸 수 있을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꺼내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화재가 굉장히 또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아주 시장에서는 호재료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사 여러 가지 재료들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아마 상승률 상이 하락률 상이 보시면 테마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어쨌든 이런 시장 상황이 지속이 될 거라면 계속 갈 수 있는 테마를 우리는 골라야 되잖아요. 새로운 테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오늘 또 처음으로 불이 붙은 게 ESS이기 때문에 불이 붙었다는 표현이 ESS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세를 내기 시작한 게 ESS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ESS가 더 갈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빠르게 시세를 낸 게 아닌가 너무 좀 올려 붙인 게 아닌가 자금이 진짜 갈 데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빨리 올려 붙이면 빨리 빠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앵커님 이야기 말씀해 주신 것들 제가 이제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제가 9월 달 들어서 투자 전략으로 좀 세워놓은 부분이 이게 우리가 투자는 투자라는 거는 이제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얘를 찾았을 때 수익률이 다 얼만큼 났어? 보통 이렇게 하는 게 투자라는 부분인데 지금 주도주가 부재하고 너무나 테마성이 강하고 사실 미국 대선 오늘도 토론을 했지만 뭐 그런 지지율에 따라서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어가는 시장 속에서 저는 9월 달 투자 전략을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트레이딩을 해라 이렇게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너무 빨리 불타 오른 것들 사실 빠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관심을 받았고 주도주가 부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뭐 ESS든 어떤 여행이든 다른 화장품이든 이런 부분들이 채워졌을 때 사실 기술적으로도 반등 구간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SS 지금 당장의 무언가 이들이 실적을 낼 수 없습니다. 뭔가 우리한테 결과를 갖다 줄 수 없지만 이 주식에 대한 그런 기대감 요즘은 너무나 선반영이 되는 부분으로 봤을 때 기적에 다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진다고 매매 쉬세요. 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구조들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9월 달에 좀 빠르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ESS 우리가 불타 올랐기 때문에 SK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상한간을 갔지만 다른 그 종목들도 지금 급등 흐름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도 이제 이슈가 조금 더 추석 전까지 사실 크게 재료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 테마가 죽지 않고 계속 가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중에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와 제가 오늘 탑픽을요. SK이터닉스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오늘 탑픽이 뭡니다라고 넘기고 이제 방송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상한가에 진심을 했잖아요. 상한가를 들어갔어도 이제 저는 그래도 이 ESS에 대한 그런 부분들 SK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ESS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강화하고 늘려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상한가 기록을 했지만 더 한 번 시세를 치고 점고점 부근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18,400원에서 끝났지만 22,000원까지 목표가 조금 넓게 잡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 SDI가 이제 ESS 배터리 이슈로 인해서 한 번 ESS가 크게 처음으로 움직였었거든요. 그 이후에 관심을 가지면서 SK이터닉스도 그때 다시 한 번 좀 시세를 내줬었는데 이제는 뭐 AI 또 전력 인프라 이런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그런 키워드 여러분 반드시 좀 관심 종목에 담아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전략도 유효하고요. 장기적, 중장기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보여지면서 목표가 22,000원, 손절가는 12,500원으로 잡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급등락 종목 정리하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마감디 급등락의 김주영입니다. 우리 증시 오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결국 6거레일 하락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7거레일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에 집중했는지 오늘 같이 한 번 상승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5위 종목 먼저 살펴보면요. SDN 확인됩니다. 오늘 진행됐던 미국 대선 토론 관련해서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 이 후보들의 말 한마디에 종목의 등락이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우선은 해리스가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오늘 태양광부터 풍력,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종목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CS 윈드부터 CS 베어링, 하나솔루션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SDN 같은 경우는 19%대, 20% 가까운 강세로 보이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YC캠 확인됩니다. 유리기판 관련한 기대감 계속 반영이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증권 측에서 포토레지스터 소재, 고객사 양산 평가까지 통과가 됐고 이제 본격적인 양산 공급 시작이 예상된다라는 소식에 기대감 자극을 했고요. 25년 개화하는 이 글라스 기판 시장에서 수에 입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 역시나 매수세 자극하면서 오늘 21%대 급등하면서 마감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셀바스 헬스케어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헤르스 공략 중 하나죠. 이 메디케어 관련한 종목으로 셀바스 헬스케어 오늘 부각이 됐는데요. 오늘 상황가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이 밖에 의료 AI 관련주들,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도 오늘 강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SK 이터닉스 올라왔습니다. 앞서서 정리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나증권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SK 이터닉스 앞서 인적 분할을 하면서 상반기 매출 같은 경우 181억 원이 잡혔었는데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대에 나오면서 기대값 자격을 했고요. 특히 ESS 관련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던 모습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매수세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상한가 기록하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하이트론 올라왔습니다. 표적 항암제 신약물질 개발한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기대감이 붙는 모습이었죠. 3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마감을 했습니다.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역시나 이 기대감들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어떤 것들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위 종목 살펴보면요. 5위는 KB금융 올라왔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금융회사들 실적 악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대 나오면서 금융 관련주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국내 증시 역시 금융주들 오늘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KB금융 6%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 밖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들도 6%대 하락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4위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코콤 확인되는데요. 전일장 드론 테마 굉장히 강했죠. 미국 하원에서 중국 드론 제조 기업인 DJI 신규 제품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한다라는 법안들 나오면서 국내 드론주들 쓰여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차익실험 매물 나오면서 10% 넘게 밀렸고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제이시연 시스템이나 네온테크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3위도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5성 첨단 소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 TV토론 앞두고 대선 테마주들 굉장히 급등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특히나 오후장에서 시세가 났던 부분이 마리아나 관련주들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1세 이상 성인 기호용 대마 사용하는 거에 찬성한다라고 이야기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매수세를 이끌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차익실험 매물 나왔던 모습이고요. 5성 첨단 소재 10%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SY 스틸텍 올라왔습니다. 앞서서 해리스가 우위를 점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해리스 호감도가 올라갔다. 해리스의 판정승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만큼 트럼프 관련주들은 오늘 약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재건주부터 대북주들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SY 스틸텍 같은 경우 17% 넘게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1위도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하이소닉 올라왔습니다. 오늘 유상증자 결정 공시에 영향 받아가면서 급락 흐름이 나왔는데요. 규모 같은 경우는 229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서 주가 끌어내렸던 모습입니다. 17%대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특징조들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장회 시간도 불만제로 디마켓과 함께 전략들 챙겨가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타임어택입니다. 시간 외 거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외 거래 지금 살펴보니까 역시나 해리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래량이 5성 첨단 소재 우리 바이오 올라와 있고 시세는 2%, 1%가량 시간 외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해리스 트레이드가 더 갈까요? 저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50몇일 정도 미 대선까지 시간이 남아있는데 아마 대선 전일까지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토론을 계기로 해서 지지율의 어떤 등락이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죠. 각 언론 매체에서의 어떤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들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고요. 지금 뭐 베팅 사이트에서도 지지율의 변동이 굉장히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해리스 관련된 종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마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락 굉장히 심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이에 찬성을 하기 때문에 양대 후보가 다 찬성을 하는 정책주가 되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상승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사실 해리스 빼고는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시간 외에서도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마 관련해서는 또 트럼프도 지금 찬성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또 시간 외에서 제가 또 눈에 띄는 게 HB 테크놀로지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아까 찾아놨었는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13% 급등을 했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거래량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재생 에너지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전체적인 미 대선의 토론의 평가 자체가 해리스가 조금 더 잘한 것 같애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베팅 사이트를 딱 보면 그냥 답이 나오죠. 도박 사이트에서 6% 정도 트럼프가 이기고 있던 상황을 지금 거의 동률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 관련주로 언급됐던 거 아까 말씀드렸던 대마 관련은 양대 후보가 다 지지를 하는 하나의 정책주가 되었고요. 신재생 에너지 쪽은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지지하는 바이든 정부에서 밀고 있었던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쏠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급작스럽게 올라왔던 시점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들어갔었거든요. 그게 8월 초중순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해리스가 트럼프의 어떤 견주어볼 만한 그런 후보로 거듭났다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들은 만들어질 가능성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ESS 관련 종류들이 오늘 좀 강했잖아요. 그게 이제 전력 수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에 ESS가 꼭 필요하다던데 이 ESS가 필요한 이유는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될 거야라는 거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안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는 조금 더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지금 YC캠이 시간회 거래량 순위 20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장중에 21%대 급등을 했고요. 현재는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유리기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유리기판 한때 좀 대단히 강하게 상승했던 테마 중에 하나였고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큰 상승 사이클에서 거의 막바지에 움직였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던 그런 테마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후에 거의 출발했던 선상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YC캠 같은 경우가 초반에 이 테마가 형성될 때 대정주로 움직였던 이유가 결국 이 소재 관련된 부분을 납품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시점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의 수요가 증가한다.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서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유리기판을 이제 이 빅테크들이 도용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고정비를 절감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열이 너무 소모가 많다. 아니면 이제 이 전력량을 갖다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유리기판을 이제 도입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 그런 관점에서 결국 기판 쪽은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렇게 유리기판 쪽으로 계속해서 변화해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그런 테마지 않겠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납품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의 이익단이 증가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면서 투자의 관점으로 지켜볼 만은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로틱스에서 실제로 이제 수주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섹터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실적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과연 찍힐 수 있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 그런 수주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 수 있을지 유리기판 내에서도 좀 종목 선별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제가 진짜 이번 주 내내 시간 외에서 이 종목을 보는 것 같아요. STO도 끝난 것 같은데 계속 시간을 해서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STO 저는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나왔던 부분 법제화된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한 3일 정도 우리 보통 큰 이런 이야기들이 법제화된다거나 좋은 호재들이 나오면 한 3일 정도는 움직이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 조정은 좀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법제화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금융권 제도가 시켜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향후 법제화 언제 어떻게 발휘가 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좋은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서 코인처럼 거래가 가능한 그런 시점이 분명 올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역시나 이제 추세의 전환점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계속해서 팔로우 하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설 때 또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아마 뭐 하반기 내내 이런 굉장히 좋은 장이기보다는 테마 장세에 유지가 된다라면요. 테마들이 계속 돌고 도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높다. 그렇다면 STO도 그중에서 한 자리는 분명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테마가 돌면서 테마의 주기라고 해야 되나요? 길어졌습니다. STO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거래 함께 살펴봤습니다. 액과의 산책입니다. 요즘 참 주도주가 없는 시장이죠. IT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여러 섹터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계속해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적으로 꼽히면서 지금 제가 가져온 차트가 코스피 의약품 코스닥 제약 차트인데요. 일봉입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도 있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도 있고 FDA 승인을 기다리는 종목들도 있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에 불을 지펴줄 장작을 들고 있는 섹터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전반적인 섹터 플레이도 가능하겠지만 사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개별주를 잘 봐야 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종목마다 가지고 있는 내용도 너무 많이 다르고요. 실적이 나오는 방향성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CDMO, 두 번째가 바이오시밀러, 세 번째가 제약 마지막이 바이오인데요. 삼성증권에서는 이 네 개를 나누고 탑백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CDMO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에스티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또 제약 쪽에서는 SK바이오팜, 녹십자유안양액, 또 바이오 쪽에서는 리각헨바이오, 알테오젠, 지아이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확인해본 이 네 가지 순서대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전해진 뉴스죠. 미국 하원에서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인지 함께 정리해보시죠.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업체들, 중국 업체들을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A그룹, 특정 기업에 들어가 있는 곳과는 계약도 지금 못하게 된 상황인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우시앱텍, 또 우시바이오 같은 회사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사실 CDMO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줬고 주가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죠. 국내 CDMO 상장 기업들 정리해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바이넥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황제주가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는데요. 과연 CDMO 시장에서 얼마나 더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시밀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에서는 역시나 셀트리온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펜트라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과연 주가의 향방도 결정될 것이다 라는 게 삼성증권의 의견이었는데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하반기 진펜트라의 미국 처방 실적이 잘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실적 추이나 전망을 보시면 올해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함께 살펴보시면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처방약 급여관리업체의 선호의약품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 환급이 시작되면서 4분기에 처방이 본격화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내년부터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처방이 얼마나 될지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는 솔직히 확인을 해봐야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을 보자니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3분기, 4분기 실적은 확인해봐야겠죠. 다음으로는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약사들 보시면 유한양행이라든지 녹십자, SK바이오팜 같은 종목들의 매출액 추이와 전망을 정리해봤습니다. 색깔이 짙어질수록 24년, 25년으로 가게 되는데 꾸준히 대부분 성장하고 있다는 것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실적을 봤을 때 특히나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주가가 오른 종목은 다 이유가 있다라면서 종목별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보르노이, 퓨처캠 같은 종목들인데요.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로 그러니까 정맥주사를 피아주사로 바꾸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얼마나 더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기술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을 많이 받고 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중항체, 또 이중항체와 ADC를 함께 쓰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르노이 같은 경우는 뇌혈관 장벽 통과를 잘하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퓨처캠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치료제 국내 임상 이상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뉴스들이 어떻게 나올지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일정들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였죠. 유럽 당뇨협회가 열리고 있고요. 또 13일부터 17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종양학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루닉 같은 종목들, HLB 같은 종목들이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0일은 HLB의 리보세라니 FDA 재신청 마감일입니다. 과연 이 전에 재신청을 할지 어쩔지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23일에는 요한양행의 FDA 승인기념 설명회가 있고 또 퓨처캠의 임상 이상 발표가 있습니다. 또 9월 중에는 S바이오메딕스의 파킨슨 추가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렇게 임상 일정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종목도 선정해 보시고 투자 전력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주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일의 장바구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좀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가장 시장에서 큰 이슈라고 하면 미국 대선 관련된 토론이었겠죠. 양대 후보가 나와서 토론을 진행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과연 향후 계속해서 움직임들이 이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미국 대선 토론 이후에 정책주들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실제로 오늘 사실 시장에서 특징주로 꼽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해리스트레이드 쪽이었죠. 신재생에너지가 오르니까 ESS도 리포트도 잘 나오고 움직이고 또 2차 전지도 함께 움직이고 마리와나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고 그렇게 흐름들을 가져갔는데 이게 지금 주제로 가져오셨다는 건 조금 더 흐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네. 저는 이제 정책주로서의 어떤 대선을 앞두고 움직이는 테마적인 성격도 분명히 있겠지만 정부에서 이제 정책으로 이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 실질적으로 어떤 자금이 투입된다든지 투자가 진행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볼 만한 섹터 이런 부분들은 옥석을 좀 가려서 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트레이딩 관점,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관점 그래서 종목을 볼 때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투자의 관점인지 아니면 트레이딩의 관점인지를 좀 정해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뭐 살 때마다 바로바로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기업을 믿고 아니면 산업의 성장을 믿고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거는 지금이라도 잘라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앞서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지만 토론 끝나고 나서 헤리스가 생각보다 더 잘했는데 바이든 때랑은 확실히 좀 분위기가 다르네 트럼프가 화만 내고 끝냈네 라고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다면 헤리스가 우위인 상황이라면 2차전지부터 좀 짚어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게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하필이면 지금 또 보고서가 잘 나오고 이상하게 딱 그 타이밍을 맞춘 듯이 그러니까요. 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세역들이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또 음모론적인 생각을 가지게끔 딱 절묘한 타이밍에 다들 움직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헤리스 쪽, 민주당 쪽이 미국의 민주당 쪽이 되겠죠. 헤리스 부통령이 토론에서 오늘 낙태 관련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현대약품 낙태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요. 양대 후보가 관련된 어떤 섹터에 대한 언급을 할 때마다 움직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제 영향을 크게 좀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폴리마켓이라는 어떤 베팅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헤리스 후보 같은 경우가 6% 정도 뒤처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선 토론이 끝난 직후에 시시각각 변화하는데 그 변화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막 등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외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막 등락을 하듯이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언론사를 통한 어떤 누가 지지율이 더 높아졌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인덱스처럼 움직임이 좀 일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한번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장의 어떤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주단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스토리는 결국 헬스케어 쪽에 일단 먼저 들어왔고요. 그런데 7월 1일 날 딱 오른 섹터 두 가지가 헬스케어와 2차 전지였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는 그 뒤에 어떤 좀 강한 흐름들을 내지 못하고 좀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 있었고요. 그중에 유일하게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좀 추세를 벗겨내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괜찮은 하나의 스토리로 또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추후에 어떤 산업적인 어떤 실질적인 숫자가 변화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해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를 하는 게 가장 빠른 전력 수요에 대한 해소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확충하는 가운데서 부족한 전력을 어떻게 드릴 거냐 하면 원전을 짓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탄소재로라는 어떤 그런 부분과 함께해서 어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풍력타워보다도 더 빠른 게 태양광이고 태양광이 많이 설치가 됐을 때는 분명 이거를 불안정한 어떤 전력에 대한 공급 이런 부분들을 이제 ESS가 대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ESS 사실 전기차 지금 판매가 좀 안 된다 해서 2차 전지가 좀 안 좋다라면 하나의 대안으로 ESS 시장이 또 크게 부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2차 전지주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쪽이 아니라 ESS로 이제는 좀 해석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더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배터리라는 거는 가면 갈수록 활용도는 더 커지고 더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로봇 시장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들도 전기선 계속 꼽아서 다닐 수는 없으니까 배터리를 써야 될 거고요. UAM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전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ESS가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당장 실적이 찍혔거나 무언가 발주가 나오거나 이랬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소외 아닌 소외를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M7들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RE-100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전력 자체를 다 친환경으로 이제는 가는 게 목표다라고 하다 보니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ESS가 가장 지금 주목을 많이 받은 거고 그럼 친환경단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도 주가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닷건에서 움직임들이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밸류적으로도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을 보자면 CS 윈드 같은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내년 실적이나 내후년 실적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큰 상승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태양광 쪽은 원체 중국발 단가가 낮은 패널들의 물량 공세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관세를 크게 부과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을 이렇게 우회해서 수출을 하던 물량들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막겠다라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그때 이제 한번 흐름들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그 ESG라고 하잖아요. 기업의 이제 그런 부분들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하면 미국 정부에서 야 우리 전력 너희가 알았어요. 그 전력을 어떻게 수급할 건지에 대한 대책을 가져와.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SMR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빅테크들이 많이 에너지 기업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에너지 관련해서 풍력 관련해서는 사실 뭐 CS윈드를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태양광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대표님도 동의하시나요? 아무래도 중국과 붙어서 제조업에서 이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패널값이 원체 싸다 보니까 뭐 집에 어떤 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울타리 자체를 태양광 패널로 다 둘러버린 뭐 그런 짤도 돌고 했었는데 이제 중국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기술력에서도 중국을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 이제 하나솔루션에서 착공되는 어떤 공장이라든지 3세대 공장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진행, 생산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차세대 어떤 제조업에 대한 공장을 지었을 때 미국에서 또 세금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에서 미국을 때리는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한 어떤 성장성, 어떤 수익성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태양광 기업들도 올해까지는 적자지만 4분기부터는 이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잘 살펴본다라고 하면 분명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탑픽은 태양광 안에서 찾으면 될까요? 어디로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CS 윈드도 괜찮은 기업인 것 같은데 원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가 좀 투자하기에는 약간 손익비 단에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시세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지금 어떤 가격단이 쌍바닥을 만들고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생각하면 한 10% 정도의 손절을 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면 대략 한 40% 정도의 업사이드가 예상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이랑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텐데 이게 내년 내후년 하면 한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총이 4조 2천억, 4조 3천억 정도 되니까 한 50% 정도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총 한 8조까지는 상승 흐름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들이 계속 붙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을 좀 분기별로 체크하시면서 이번 4분기부터 전환할 거니까 그렇다면 주가는 항상 6개월 정도 선반영한다. 지금부터 좀 상승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태양광 내에서는 실증 진짜 나오냐 안 나오냐가 굉장히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한화 솔루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에서 주목해볼 일정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일정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정 확인해 보면요. 오늘 미국의 CPI 발표 이후 12일에는 미국의 P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예측치를 하회를 했고요. 이번 달 전망을 좀 살펴보면 PPI 전월 대비 0.2%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인플레이션 지표 결국 9월 금리 인하 폭과 연관이 되겠죠. 결정을 지을 텐데요. 관련해서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12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또 금리 결정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발표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25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전망 우세하고 있는데요. 이를 앞두고 유럽 주요국 증시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12일 일정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일명 네바니어의 날이죠. 변동성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 거래대금이 없는 상황에서 좀 시장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일정도 열어보겠습니다. 11일 뉴욕 증시 마감 후에는 어도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풍기 실적 발표를 살펴보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소실적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최근 M7을 비롯한 IT 종목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장바구니 일정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답답한 시장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만제로 디마켓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